이번엔 주범님, 다시 한 번 춰보세요!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역시 남해를 대표하는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수 최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계신 분들 손해받고 보내세요 이제 또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남해 많은 한우축제 이렇게 또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또 남해 마늘하고 한우처럼 유명한 나산도시 우리 상도를 따라서 제가 이곳 남해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고향 같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사실은 고향보다 고향에서는 행사를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로 고향을 남해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래도 될까요? 맞아요 그만큼 제가 너무나 남해를 사랑하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저를 너무 당당하게 맞이해주셔서 진짜 남해 울 맛이 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남해의 한우축제 많은 한우축제에서 우리 또 첫 무대를 했으니까요 또 이렇게 또 첫 무대를 또 잘해야지 오늘 끝까지 또 이 축제가 잘 마무리했지 않겠습니까? 그쵸? 여러분들 저하고 즐겁게 즐겨주실 준비되셨나요? 네 확실히 남해의 마누라고 한우를 넣어서 그런지 아주 목소리가 불안졌네요 자 다음 곡 들러들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곡이에요 제 노래 즐거운 인생이라는 곡인데요 이거 노래가 굉장히 쉬워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아아아 우리네 인생 즐겨운 인생 자 요런 말거든요 감사합니다 소승대산 즐거운 인생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여러분들의 즐거운 인생을 좀 응원해보고자 저는 즐거운 인생을 들려들어 봤는데 우리가 좀 괜찮으셨나요? 네 좀 들을만 했나요? 네 어휴 안 이렇게 괜찮은건데 왜 이렇게 안 뜨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그 저의 그 작지만 아주 큰 소망을 하나봐요 히트곡이 하나 나오던데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어 제가 이제 가수 활동한지 어 16년이 됐어요 그렇게 안보이죠 근데 집에서 빨리 때려치고 시집가라고 난리는데 그래도 가수를 시작했으니까 뭔가 하나만 또 이뤄봐야겠잖아요 지금 포기하면 안되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노래 즐거운 인생 많이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많이많이 들어주시면서 제가 또 꿈을 이룬는데 한 걸음 더 돌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인풀이 나왔으니깐요 한 곡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아시면 아주 신발을 메들리로 준비했거든요 어 혹시나 이 복이 이제 끝나면은 너무너무 신나서 주체할 수 없다라고 싶으면 군대 뭐라고 외치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메들리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즐겨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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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앵콜이죠 당연히 앵콜이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자 좀 뭔가 아쉬우셨죠 그쵸 노래가 이제 막 시작인데 여기 끝내버리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앵콜을 한 곡 부르고 저는 인사드릴건데요 마지막 인사를 또 해야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저 티링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남의 마음을 한 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이제 미스트로 3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여기 또 정서주 팬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왔어요 좋은 서주분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서주랑 같이 미스트로 3 콘서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우리 서주 팬분들이 저를 또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곡인 만큼 여러분들 더 신나게 즐겨두셔야 되는데 어떻게 즐겨둘 준비되셨나요?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 소리로 마지막 메들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찬 박수와 함성 다같이 천박에 tap수와 함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수고하세요 이야 정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호를 뺄고 있는 우리 최빈씨 박수 한 번 크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야 정말 우리 최빈씨가 을쌀해사르니까